한글자막 by 한효정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유읍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애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제하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루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아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분의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세상을 멸망시키기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멋지게 이뤄주기도 합니다 짧지만 다음과 같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잘했어 기도해 줄게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내가 있어서 좋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처음 만나는 분들께 이러한 격려와 칭찬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칭찬을 들은 그분들도 마음이 좋아지겠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과 사랑이 꼽힐 것입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성공의 비결은 상대방의 험담을 하지 않고 장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또한 예배소서 4장 29절에서 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선한 말만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입술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고백이 바뀌며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 말씀은 요배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요배에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조언을 해주었을 때는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차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려 노력하였는데요 두 번째 조언에서는 조금은 강하게 요배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글로 엘리바스의 조언을 접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사용한 표현들을 보면 매우 강하게 요배에게 말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표현들은 요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배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들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상대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엘리바스는 요비 자신과 친구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음에 대해 매우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자신과 친구들을 지혜로운 자로 명명하며 어찌 자신들이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해주겠냐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하면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종종 우리들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니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며 상대방보다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악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동의하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경험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은 스스로가 교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학벌이 좋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옳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이 옳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상대방은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측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와 같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면 겸허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 알고 높다라는 인식을 버려야 나에게도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정가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정제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술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마 엘리바스 스스로도 자신이 옳에게 정제를 하는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욕을 정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욕이 말도 안 되는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제의 원인이 바로 정제를 받은 당사자라고 책임을 정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흔하게 일어납니다 쉽게는 학교에서 왕따가 일어날 때 가해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왕따 받을 짓을 하여서 왕따를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똑바로 안 하니까 혼내는 거야 왠지 틀린 말 같지가 않습니다 원인 제공을 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원인 제공에 대한 기준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바스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욕과 대화를 하였다면 그렇게 정제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원인 제공을 돌리는 것은 책임을 정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뱉은 말에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도 그것이 옳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은 잘 지적하게 되지만 정작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이와 권위를 앞세워서 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요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욕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욕의 친구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10절에 보니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욕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욕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엘리바스라고 축축을 하곤 합니다 욕의 친구들은 욕보다 나이가 많았기에 경험도 풍부하고 배운 것도 많았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지혜로운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욕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위로도 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과 청년들일지라도 그들도 모두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그들은 모를지라도 나 역시 그들이 경험한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는 삶의 지혜들을 배워야 할 것이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을 통하여서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움들을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하여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외에도 7절에서 9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요베에게 잘난 채 하지 말라며 조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요베에 대해서 판단하는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경기 날냐 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베 친구들이 한 말은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서 읽지 않게 된다면 그들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내가 옳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욕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편식이 오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하고 화답하지만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11월 달에도 욕기를 계속하여 묵상하고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욕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엘리바스와 같이 누군가를 정제하고 책임정가를 하지는 않았는지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만나는 이들에게 축복과 사랑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